자 시작을 할게요. 일단은 제가 3주간 판만 봤어요. 그래서 연예인도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고 잘 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배우시고 가셨으면 좋겠고.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방송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. 파 분수물을 먼저 걸러야 되니까 일단은. 정신 똑바로 차리라. 손 씻고. 눈 몰리겠는데 이거? 파 타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. 아직 반도 안 왔어요. 반도 안 했다고요? 반도 안 했다고. 잘 접어봐요. 야 이거 접는 게 일이네. 이건 피오 시켜야겠다. 지금부터 1시간 30분을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. 뭐라고요? 지금. 이렇게 만들면 난 못 먹게 할 것 같아. 아까워서.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그걸 먹어? 이러면서. 그렇지 않아? 뭐? 야 호동이 형 근처에서 못 오게 해라. 잘했어. 잘했어. 오 잘했어. 자 이거 먹어봐요. 진짜 이거 저 진짜 좋아하는데요. 이런 경고를. 이걸 트윌이라고 해요? 네. 얘를 얼릴 거예요. 쉽게 녹지 말라고. 사람들이 딱 먹는 순간까지 빙수가 보관이 되도록 하는. 이렇게 하면 온도 때문에 또 한번 커버를 해주는 거네요. 차가운. 마지막까지 박박 긁어서 국물이 없게 만드는 게 여기 포인트야. 긁어서 먹어야 된다고. 긁어서 같이 먹으라고.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. 오 스킬. 그렇지 봤지? 그렇지. 진짜 다 봤는데 돌이 없네. 오늘은 팔이 잘 되는 것 같은데. 이 G1이 뭐예요? G1이. 참 걱정하지 마세요. 아 시선생님. 아 시선생님. I'm a monster. I'm a monster. at night. My. Oh my. Oh. Why. Why. I love that you. 나. 오 좋아요. 괜찮아? 뭐 했어요. 멋있어요. 이게 누룽지 빙수라고요. 밑에 누룽지처럼 빙수는 이렇게 누룽지 파먹듯이 파 드셔야 돼요. 그 누룽지의 재료가 이거거든요. 트윌이라고 해바라기 씨, 호박 씨를 만들어서. 아니 호박. 밤이 밤. 누룽지 팥빙수가 왜 누룽지 팥빙수인지 아세요? 이게. 저희가 얼음이 좀 오랫동안 이집에 들어온 밑에 누룽지처럼 뭐 이렇게 따라갈게요. 그래서 누룽지 긁어내주시듯이 긁어나도 같이 먹으면 돼요. 제가 직접 팥부터 다 한 거예요. 일단 알아봐요. 디저트 잘린다. 깨선이요.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? 솔직하게 인수요. 22,200원. 형 이거 카드 어떻게 한다고? 밑에 꽂아. 형? 지현이 형! 짱 좋아요! 과자! 큰 덩어리로 안 튀어 올라오게. 오케이. 난 거 한 이만큼. 오케이. 자, 그리고 용볼. 다스, 오케이. 마지막 볼 받아. 됐어. 아깝다, 과자. 과자 빼지. 이거 완성품을 하나 해줘야 하니까. 오늘은 신메뉴예요, 디저트북. 파르펜.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? 중간에가 이제 사이다 속에 드래곤볼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니, 음료분은 어디서 배워왔길래 이렇게 잘해요? 저희는 이은정 디저트 셰프님한테. 굉장히 경쟁되는데? 잘합시다. 파이팅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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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. 이거를 이제 먹었어. 처음에 썰면 빼? 그냥 빨아먹어도 맛있다, 야. 이거 맛있지? 망고 스프라이트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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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로 섞어도 되고 이 속부터 꾹 넣어서 먹으면 요거트가. 요거트가 있어요. 혹시 모르는 재미있어? 요거트만 따로 먹어봐. 이거 배성국. 이거 메뉴판 지금 제가 잘못 들어오셨어요? 파르페 어떻게 써? 파르페 어떻게 써? 두 개씩 나를까? 두 개를 한꺼번에 갈까? 어. 네? 알았는데. 오. 아.. 아.. 아 아.. 집중. 이리지 말해서 나. 시끄리. 넷. 끄읍? 이 상상. 네? 어떤 게 없는 뇌? 거기 있는 장면을 찾아와? 아니.. 네, 이 보다. 와... 와... 아, 진짜...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드래곤볼 7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아마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. 얘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고요. 저기, 이거. 이거 먹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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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생선 씨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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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진짜 맛있어. 아니, 이러면 돼. 아니, 이번 타임에는 왜 이렇게 수월하지? 뭐지? 다 못살려 심지어 이것도 사이다 안 떨고 떠서 이것도 버렸어 여기다 버린다 네네 버려주세요 그냥